나랑 밥 먹자 이 사람이 밥에 원한이 맺혔나? 지금 5시니까 저녁 먹으면 되겠네 너는 알바도 없잖아 내 스케줄은 또 어찌 알고? 뭐 설마 사과하는 애도 나랑 밥은 같이 못 먹겠다 뭐 그런 건 아니지? 그래, 먹자 먹어 그럴리가요 그게 소원이라니 한번 먹고 만다 가실까요? 이쪽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는데 아니에요, 이걸로 충분해요 편의점에서 뭐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서 이거 드세요 네 고마워 정신 차려 홍설 저 미소인 노란하면 안 돼 저 인간은 뱀처럼 교활하고 참 미안해 교활하고 네? 내가 그동안 밥 먹자 밥 먹자 너무 몰아붙였지 너랑 얘기 한번 하고 싶었거든 사실 수강 신청 일도 네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 인간은 뱀처럼 교활한 미안 아니에요 교활한데 교활한가? 아닌가? 그 일은 제가 선배를 잘못 오해했던 거고 사실 이것도 제가 다 샀어야 했는데 네 그치? 그런 거지? 그럼 더 미안해하지 말고 다음에 네가 저녁 싸 응? 그땐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거 먹자 네 제가 살게요 역시 뱀처럼 교활한 인간이다 네 그리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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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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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